바도행전 3장 1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것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치유의 원리 말씀하셔서 치유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치유를 받는 방법 그중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의 아픈 것을 떠나갈 것을 명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에 대항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약함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은 뱅이 지체장애인을 대했을 때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명했습니다 할렐루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죽어놓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박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 있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할렐루야,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막 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막 준비를 하고 찬물을 막 만졌더니 갑자기 으슬으슬한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시면 난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콧물이 막 나오려고 한 것 같아요 코를 탁 푸고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탁 먹고 또 기도하니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일이 일상이에요, 일상 제가 다른 사람보다 온도가 1도가 낮아요 몸에 1도가 교통사고 당하고 그러면서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옷을 하나는 더 입어요 옛날보다 그런데 병은 걸리지 않고 낫게 되는 적이 있어요 우리 예희가 감기 걸려도 저 옆에서 같이 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할렐루야, 예희가 확 뒤돌아가고 아빠한테 기침을 왜 우리 딸은 열이 많아 옷을 두껍게 못 입고 또 이불도 두껍게 못 입고 덮어주면 또 차 그리고 또 기침을 콜록콜록해 그러면 또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 그리고 또 이불 덮어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병은 계속 생겨나요 할렐루야, 그거 걱정하고 살아가느니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예배해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일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나가라고 명했을 때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문에 보세요 없어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명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명령하면 돼 그래서 우리 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면서 성냥풀 왜? 보면 그대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면 될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날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부터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구절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의 중요한 진리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올 때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쭉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아멘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왜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구약적인 기도예요 구약적인 기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세기기부터 이 계시는 계속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게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게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혜의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통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누구야 공부해 그러면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죠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이것은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더 깊은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원인이 되는 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근면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이 나온 것이 뭐냐면 근원적인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머릿속에서부터 이 근원적인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지혜가 계속 깨닫게 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게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역사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깨닫는 것이 바로 게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의 지혜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열받죠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면 열받죠 할렐루야 근원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은 물었어요 예수님 이 병제를 어떻게 추유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병은 다 떠나갈지요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은 열릴지요다 우리의 허리의 통증은 예수님으로 사라질지요다 머리를 다 감고 있는 통증은 사라질지요다 할렐루야 호흡기 질환은 사라질지요다 할렐루야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우리의 통증은 예수님으로 사라질지요다 할렐루야 자꾸 명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적은 무리에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이거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최소 단위가 뭐냐면 그 최소 단위가 뭐냐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 명이 모여야 응답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두 명만 모여도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명 안 모입니까 집에 가서 한 명 만나면 두 명이잖아요 할렐루야 한 명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명은 치유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두 명이잖아요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합심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병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것을 이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의 실체가 돼서 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기도하고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만나면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1930년대 초에 오순절 교단의 부흥사가 폐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 말을 케네스에게 목사님한테 해주셨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양쪽 폐에 확 출혈이 있어서 침대에 누워있게 됐어요 폐에 출혈이 확 나오는데 그럼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에요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장인 어르신이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고치기 힘들었잖아요 폐병 걸렸으면 죽는 거예요 파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장인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병이 들면 어떡해요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농장에 가서 가족들이 이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고 장인 어르시랑 집안 식구들을 농장에 가서 벗으셔도 돼요 벗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기가 제일 안전하니까 걱정하십시오 알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 뭐예요 설거지 장모님은 설거지하고 있고 설거지하고 있고 장인 어르신은 목장에 나가고 식구들은 다 나갔어요 그런데 혼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건강할 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아무도 주변에 없는데 불현도 이제 딱 일어나서 내가 걷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같은 거 하나 짚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키로 정도 4분의 1마일이라고 했으니까 1, 2키로보다는 1마일이 1.25키로이니까 한 400m 정도 갔나 봐요 400m 5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느니 내가 어차피 죽는 건데 주님께 마음껏 내가 불을 짓고 주님께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덤불이 보여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가는데 덤불까지 가기 전에 쓰러졌어요 탁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으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순간에 확 힘들어갖고 확 비비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찾는 독수리가 그들을 내게로 인도할 때까지 그들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누구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 마귀가 독수리들이 죽은 너를 먹을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마귀야 내가 여기 나온 것 이유를 알려주마 내가 조그마한 힘을 다시 얻는다면 나는 치료받을 때까지 기도하거나 이 자리에서 죽기까지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누워있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누워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그렇죠? 걷다가 힘이 없으면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힘이 없으니까 누워있는 거예요 왜?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누워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힘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어서 그 덤불까지 갔습니다 그럼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는 곳마다 병고침을 받으려고 기도 요청 카드를 제출했었다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니 수천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미국의 모든 신유 전도자들이 내게 손을 얹었다 모두 나에게 기도해 주었다 만약에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모든 이 기도 시간을 합치면 수백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안수했다 하나님은 이 치유의 전도자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기도 요청 카드를 제출하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미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치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 누워서 당신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나는 치료가 나타날 때까지 당신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없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속삭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면 내가 찬양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작은 소리예요 10분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팔에 힘이 나는 거예요 팔을 들만한 힘이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팔을 하늘로 들고 다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시간을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있게 사역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병원에 있을 때 누워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막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믿는 믿음 나는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 아버지는 나를 치유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기도하면 걱정이 생겨요 기도하면 염려가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순간에 딱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으로 한 시간씩 이상 기도하고 더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그것을 생각을 정리하는 그 시간부터 기도하는 것과 그때부터 응답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못 넘어가면 잡념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해도 별로 기도하여 무용지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또 네 번째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거보소 5장 14절에서부터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된다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가 사암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것은 어떠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의 초신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말씀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말미야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냐 할렐루야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말미야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냐 할렐루야 이 갓난아기들은 젖을 먹어야 돼요 밥을 못 먹어요 예서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집도 먹으려고 입을 벌려요 언니가 막 먹으면 언니를 보면서 언니 수족하는 걸 보면서 눈동자가 입을 벌려 자기 주는 줄 알고 아빠가 먹으면 아빠 보면서 또 이렇게 벌려 근데 줄 수 있어요? 주면 안 돼요 주면은 어떻게 돼요? 병나요 왜? 애기는 지금 막 이유식 먹고 있습니다 엄마가 또 이유식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갓난아기에 맞는 것을 먹어야 돼요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막 초유 먹이고 그리고 와 이제 또 전 먹이다가 또 이제 분유도 같이 먹이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이유식도 먹이다가 이유식도 지나면은 이제 또 밥을 먹다가 그렇다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반찬을? 매운 것은 매운 것은 못 먹죠 그런 것을 가려서 먹다가 이제 예의가 조금 매운 거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네 살인데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점점 자라나야 이게 치유로 자기 자신이 선포할 수 있게 되는지 믿습니다 텍사스에 이제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가셨는데 제가 이 케네스에게 목사님 간증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이분의 사역이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을 자꾸 제가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인들이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할렐루야 아멘 텍사스에 집회를 하러 가셨어요 집회를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그때 28세에서부터 32세까지 일곱 상의 부부가 재단 앞에 와가지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다음날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구원받은 그 일곱 상의 젊은 부부 그 부부에 주소를 적어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저는 그들이 은혜받고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열받았어요 아니 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그들의 주소를 적어놔야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손자를 보려고 왔는데 그 애가 어디 있느냐고 아니 집회기간에 당신의 딸이 사내 아이를 분만했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 애 집 딸에 가서 내 손자를 보려고 여기 왔는데 그 애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글쎄요 그 아이가 건강히 살아있다면 조금 있다가 여기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애가 어떻게 교회 안에 걸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교회 들어오는 것도 성숙해야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케네스 애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제 소중한 시간을 여기서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케네스 애기 목사님이 텍사스 교회에서 태어난 토박인데 그러시는데요 나는 텍사스에 그렇게 한시한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너무 부끄럽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숙한 신자들이 갓난아이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집이 어딘지 주소가 어딘지 잘 알아놨다가 그들에게 전화하고 그들을 번멸하고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믿음으로 권면해야 돼요 할렐루야 권면해야 돼요 야고보소 5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해줘야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를 못 받으니까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치유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아침에 면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가 누구 누구 집에 가길 원한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비닐 고품이 그리고 비닐 고품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여보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식료품 가게에 있는 모모씨에게 지금 먼저 가봐야 해요 주님께서 지금 그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는 가끔 혈기를 불려서 남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가서 회복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삐 해서 이제 면도를 다 마치고 사모님과 차 타고 이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는데 거기에 그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분의 부인 해겐 목사님 어서 가서 제 남편 좀 만나 만나보세요 어제 식장에서 혈기를 부리고 군인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니까 척추가 막 아프기 시작해서 옛날에 고침받은 건데 지금 막 척추가 아프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 누워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답니다 하면서 그 부인이 확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그래서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 그분에게 확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내가 여기 왔었다고 그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가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주님께서 방금 제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똑똑똑 똑똑똑똑 그랬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죠 들어오세요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남자분이 침대에서 이불을 확 뒤집어쓰고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서 침대 그 이불을 이불을 사력을 다해 하고 딱 해서 얼굴을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께 가서 당신이 지금 잘못을 했으니 회복시켜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얘기 시작합니다 혜기 목사님 직장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 잘 기억 못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내가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주를 했더라도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아내에게 주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테니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케넥기 목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도와주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이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마귀가 당신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 등이 너무 아파요 손에 등을 대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니까 주님 나를 이곳에 그를 도우라고 보내셨으니 나는 주님이 지금 바로 그를 고치셔서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알렐루야 그러니까 총 맞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등의 통증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그 남자가 또 울음을 확 터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까봐요 그렇죠 알렐루야 물론 사랑하시죠 여기 교회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이분은 거듭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회신자였어요 회신자들은 이렇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들쑥날쑥 그래요 우리 예의말로 변덕쟁이 변덕쟁이 할머니한테 변덕쟁이 할머니라고 하더니 어제는 아빠한테 변덕쟁이 아빠 변덕쟁이 엄마 제일 변덕쟁이 우리 딸 세신자들이 많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숙함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함 지금 우리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아직 젖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건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끄세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면 다 주님을 돌려보내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하지마 우리 목사님은 그냥 오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뭐 소용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냥 와 할렐루야 손을 얹으면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은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말씀이 제 것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스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얘기하고 할렐루야 또 뱀을 짖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크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송도님들이 나가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프고 있는데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 할렐루야 난 치유받았다 말씀이 얘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말씀은 진리이다 난 진리 안에 서 있다 그러므로 어떠한 통증도 내게 함께 있을 수 없다 할렐루야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을 믿고 하는 것이에요 또 간증을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말씀만 너무 간증하면 목사님 안되는데 자꾸 말씀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치유에는 그래서 간증이 자꾸 필요해요 간증이 예전에도 많은 분들이 제가 간증이 참 많아요 손 얹고 기도했을 때 기부수 하신 분들도 기부수를 풀고 가신 분들도 있고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기도하니까 통증이 없어진 적도 많아요 근데 또 제 간증만 자꾸 하면 이게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케네스 경사 간증을 또 나누도록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케네스 에겐 목사님을 불러서 집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케네스 에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녀가신 뒤로 나는 예전처럼 환자 신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 정도밖에 신방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렐루야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알렐루야 알렐루야 성도들이 아주 신이 났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주님이 치유를 주셨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치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낮은 수준에서 점점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성경은 병든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흐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알렐루야 아멘 기도한 것을 받은 걸로 믿어야 돼요 병든 치유받기를 기도했어요 안했어요 그러면 나을 것을 믿어야죠 알렐루야 받은 거예요 치유를 알렐루야 게네스에게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침례교 소년 설교자로 아주 어렸습니다 근데 그때의 일인데 월요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얼굴 반쪽이 이렇게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16살 때부터 병에 들어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니까 얼굴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순복음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이 신유를 믿는다는 걸 알고 수요일 저녁에 가서 목사님에게 기름을 발라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혼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기름을 발라줬어요 어린 헤네스에게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헤네스에게 목사님이 손을 확 들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성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보면서 진짜 나았습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뭐라고 전하고 틀립니까? 전하고 똑같습니다 통증이 없습니까? 통증이 있지만 전 나았습니다 당신이 치료받은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당신 기분은 어떻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글쎄 당신이 별로 달라 보이지도 않고 달리 치료받은 것을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당신은 나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당신을 치료받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까? 나는 치료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게 진리고 그것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할렐루야 케네스에게 목사님은 그냥 받은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치료받지 못하고 사는 것도 당신 믿음이에요 막 그러네요 그런데 케네스에게는 목사님이 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성경은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치료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이 날마다 더 좋아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뛰지도 못했는데 뛸 수 있고 옛날에는 죽만 먹었어야 했는데 밥도 먹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빵도 먹고 어떨 때는 콜라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래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오게 될 때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이 털사에 어떠한 목사님이 아팠고 성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계 목사님이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었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일 당신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랬어요 그 아픈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기 침대에 누워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넥스의 목사님이 그러면 이 기도를 끝까지 할 필요가 없겠군요 나도 지금 여기 떠나는 게 낫겠군요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맞군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언제 당신이 치료를 받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기름을 내게 바르고 내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바로 그때지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마치기 전에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직장에 전화해서 내일 내가 출근할 거라고 말해주세요 기도받고 나아서 그리고 내일 출근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타났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한 진리고 나도 치유받았고 다른 사람도 치유받았고 올 사람도 치유받았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이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이 이 참 진리라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잖아요 할렐루야 어떠한 책이 성경을 따라올 수 있습니까 성경을 따라올 수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1등하고 2등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커요 할렐루야 왜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행인 목사님 집회하러 가시는데 그렇지 목사님 지금 빨리 즉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인 목사님이랑 해긴 목사님이 집회하러 같이 가는데 다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치유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목사님 해긴 목사님이 병든자에게 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손을 얹을 겁니다 별로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때 기도 받으세요 지금 찬송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렇지만 나는 목사님과 해긴 목사님이 지금 바로 내게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난 빨리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요 해긴 해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분에게 손을 얹은 중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는 벌써 낫지 않을 것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나의 마음에서부터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지우가 지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지우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딱 앉더니 예배가 딱 끝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나는 교회 오면 나을 줄 알았어 집에서 감기가 걸렸고 아파트 그런데 교회 가서 그때 전우사님이 제가 전우사였는데 설교하고 있었는데 가서 말씀 들으면 나을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왔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을 줄 믿고 오니까 그냥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얹지도 않았다니까 대신에서 방언을 방언 받게 기도해 주세요 막 하니까 야 옆에서 기도하고 있어 방언 받을 수 있어 하는데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방언이 확 내려오잖아요 방언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서 올라오니까 방언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제가 계속 기도해도 방언이 안 떠진 사람이 있어요 왜? 속에서 안 믿고 있어 할렐루야 마태훈 구장에 보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접촉과 전의의 법칙이에요 접촉하면은 손을 얹으면은 그 능력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손 뿐만 아니라 손수건이든 옷이든 기름 부음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갔다가 얹기만 해도 기름 부음 손수건 가지고 여기서 확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을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믿음을 흔들어서 깨워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왜 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기쁨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이에요 영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 할렐루야 재정도 병도 그리고 모든 우리 삶의 문제도 다 구원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 전서 12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할렐루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믿음의 이야기였는데 이것은 은사로 오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기도할 때 병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 성도인들도 이 은사들이 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이 성령 세례를 딱 받으니까 원래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따돌림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단 나사렛교단도 같이 순복음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 순복음교단의 작은 교회 목사로 부임하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모님은 감리교도였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흘이 흘렀어요 나흘째 되는 날 오랫동안 감리교 신앙을 가지고 왔던 아내의 이 집에서 가족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라 내가 그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그때가 1938년인데 케네스 해게 목사님이 아주 그냥 이 방면에 초보자였어요 아무것도 지식도 없고 그런데 손을 얹으라고 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손을 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손을 얹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본 적도 없어 그리고 교단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 그래서 이 생각을 무시하면 이 음성이 사라지겠지 하고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손을 내 아내 위에 얹으라 내가 그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성령님이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잘못될까 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밤중이 되었어요 1938년 11월 28일 밤에 똑같이 음성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 손을 내 아내 위에 얹으라 내가 그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딱 뒤를 돌아보고 앞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 계속 음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래 한 번 그렇게 해봐도 별 탈 없겠지 아내에게 손을 얹는 건데 뭐 그쵸? 왼손을 아내 머리에다가 얹었어요 그 순간 아내가 자고 있는데 벌떡 손을 들더니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시간 반 동안 방언하고 세 곡 뽑고 세 곡을 뽑고 잠들었대요 할렐루야 그 오래된 모범 감리교도 집에서 오순절의 성령 체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 있은 후에 똑같은 음성을 장모님의 치료를 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갑상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장모님이 가야 되는데 이 치료에 대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갑상선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누군가 풍선을 바늘로 찌른 것처럼 이 갑상선이 가라앉아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것은 은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한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 때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병고치는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할 때 이 은사들 많이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다른 회중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그래서 순간순간 이것만 우선 알면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병에 때문에 계속 누워있어서 어디든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제 학교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갔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가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주님 어떡하죠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아픈데 생각하고 나가는데 이 길바닥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탁입니다 가죽으로 가죽으로 조그만 제가 그거를 주머니에다가 넣고 계속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것을 거의 다 갖다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줄자에게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계속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고백합니다 왜? 이것이 진리니까 진리니까 자 일곱 번째 우리 벌써 일곱 번째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크게 한 번 따라해봅시다 치료는 당신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할렐루야 치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좌절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병들어있던 사람들이 찬양하고 병들어있던 사람들이 감사하고 병들어있던 사람이 낫다고 믿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좋아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뒤로 가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나는 점점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에서 53장 4절 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연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신구약 통틀어서 다 예수 그리스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값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로로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치유가 내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내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나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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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암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죄사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죄사암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여주십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고백 이 사암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그런 거예요 남남은 싫은 소리 하면 떠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 끝나고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에 다 끝나고 여기 강단에서 이제 좀 더 기도를 하려고 막 들었는데 예희가 강단에 탁 올라온 거예요 예희 아빠 내려가 아빠 여기서 기도해야 되니까 안 내려가고 딱 또 서있어 할머니가 맴매 갖고 와야지 맴매를 막 찾아 예희야 너 여기 안 내려가면 아빠한테 진짜 혼날 거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이니까 네가 함부로 올라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탁 서있는 거예요 맴매를 찾는데 하나님이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할머니가 맴매를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또 나가서 저 빗자락을 딱 들고 할머니가 화대쪽으로 올라오고 애 때리지 말라고 또 때리라고 하시더니 또 때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매를 무섭게 들어야 된다고 아이가 매를 안 무서워한다고 자꾸 그래서 이제 해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 손 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또 이제 할머니가 또 못 때리게 하다 보니까 또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또 실망이 되는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성혈기를 부렸구나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고 말도 안 하고 자고 일어나고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또 이제 부탁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또 딸 아이를 보니까 딸 아이를 보니까 전혀 이쁘지가 않아 아빠 안 하죠? 말 안 들었고 예쁘지 않으니까 저리 가 또 그날따라 아빠가 화난 줄 알고 또 아빠한테 안 하고 엄마하고 잤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또 시간 지내하니까 또 딸이 이렇게 가까우니까 애이야 말 잘 들어야 돼 애이가 말 안 들으니까 아빠랑 할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가 났잖아 너 그런 게 좋아? 아니 말 잘 들어야지 말 잘 들어야 돼요 강당 올라가 되면 돼? 안 돼? 안 돼? 안 올라가? 그 자녀는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는 마음이 풀어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가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세요 미안하다고 주님께 고를 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할렐루야 진혼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은 치유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부여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해주길 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길 원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개차반하고 와도 그 아빠가 끌어안고 씻어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애이가 더럽히고 와도 목욕시켜주는 것처럼 할렐루야 어느 날은 나이가 먹었는데 아빠 똥 쌌어 하면서 기저귀가 나죠 그래 그래도 어떻게 목욕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을 고치면 언제든 주님의 마음이 풀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화냈어도 어머니가 또 저를 보면은 좀 있으면 또 풀어져 어떡하겠어 자녀를 죽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뻔뻔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뻔뻔하게 할렐루야 뻔뻔하게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자녀인데 뭐 어때? 나만인데 할렐루야 치유는 내 거예요 주님은 건강하게 사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떠한 병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할렐루야 10편 18편이지 내가 힘들면은 이 말씀을 듣고 올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진짜 20 21 22 22